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도주 소재의 한 고속도로. 경찰차가 도주하는 차량을 앞질러 차로를 가로막습니다. 앞이 막히자 운전자는 차량을 후진해 도주를 이어가려는데요. 바로 그 순간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길목을 막아버리는 시민. 도주 차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은 절도 수배를 받고 도주 중이었는데요.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에 심지어 동승자까지 태우고 있던 상황.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혼자 어디론가 뛰어가는 6살 꼬마. 어디에 가는 걸까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 한 꼬마가 신이 나는지 발을 구르며 뛰어갑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꼬마는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에 다다르는데요. 4개의 정거장을 지나 찾아온 곳은 바로 대형마트 장난감 매장. 꼬마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정신없이 장난감을 고르는데요. 한편 같은 시간 6살 아들이 없어졌다는 외국인 부부의 신고가 관할 파출소에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꼬마는 이들 부부가 찾고 있던 아이로 확인됐는데요. 엄마와 딱 한 번 갔던 길이라는데 그 길을 기억하고 혼자 찾아간 거라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구속 전 신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한 입주민. 이에 최 씨의 형은 입주민을 향해 동생을 살려내라고 항의했는데요. 앞서 입주민은 지난달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 씨를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이런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입주민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씨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도 국가대표로 은메달을 딴 왕 씨.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아 대한유도회에서 연구 제명된 데 이어 어제 구속 기소됐는데요. 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왕 씨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가대표였던 왕 씨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사건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0대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죠. 왕기춘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루밍 과정을 통한 아동 성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그루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왕기춘 씨가 한 행위는 피해자가 둘이에요. 한 학생인 경우는 제자입니다. 체육관 제자. 17살이고요. 17살 제자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 26일 날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성폭행을 했어요. 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16살이에요. 이 16살인 이 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그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미수에 그친 그 학생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왕기춘 집이나 차에서 한 10여 차례 관련된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유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마 미성이자 의재관관이 되지 않은 것 봐서는 나이는 16살 훌떡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법을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16살 먹은 아이가 하비아의 왕기춘이라는 스승과 성관계를 했을 것이냐. 그거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루밍 과정을 거쳤다. 그 그루밍이 뭐냐면요. 피해자한테 호감을 주거나 어떤 돈독한 관계를 쭉 유지하면서 서서히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를테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폭행이죠. 성폭행을 하는 걸 말하는데 피해자는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네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다 수사를 통해서 또 더 정확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죠. 고 최희석 씨와 관련해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영장 실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사실의 소명 부분입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입증까지 필요 없고 증명까지 필요 없고 소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력한 증거는 음성 파일이에요. 음성 파일 3개 중에 하나가 공개가 안 됐는데 그 음성 파일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그때 직후에 녹음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 판례에 따라도 극단적 선택 그 직전의 어떤 유서라든지 그런 거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음성 파일이 신빙성을 부여를 한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그거 말고는 유력한 증거 사실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판단을 법원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의 걸음걸이로만 봤을 때는 우편실로 택배 찾으러 가는 제 걸음걸이는 좀 비슷했어요. 굉장히 신이 나 보였는데 저는 그래서 좋은 일인가 했는데 어머니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을까 싶습니다. 혼자 이렇게 지하철도 타고 걸어서 대형마트 장난감 매장에 간 6살 남자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혼자 이렇게 갔을까요? 아이는 계속 신이 났죠. 저기를 엄마하고 딱 한 번 가본 대형마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어그램에서 찾아간 건데 문제는요. 엄마가 이 아이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시간이 저녁이 8시였어요. 아이가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고 경찰에서 깊이 수색을 주변 CCTV까지 다 뒤졌는데 못 찾았던 겁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뒤지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이게 외국국적 아이다 보니까 그게 뭐 더 찾기가 더 어렵고 안 해요. 군대에는 뛰겠지만 아이가 한국말이 서툴 수도 있고 또 한국 지리를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대형마트 쪽에서 여기 또 외국인 아이를 하나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된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지는 신나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장난감 가지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정말 이 어머니는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이 아이가 혼이 났을지 아니면 오히려 엄마가 안도를 해서 이 아이도 안심을 시켰을지도 좀 궁금해지네요.